이거 진짜 상처냐구요? 네 아 피부도 나오는 거 보이죠? 아 아프다 아 피 피 아 이거 진짜 계단에서 굴렀어요 음 살짝 아픕니다 쓰라리네요 음 사실은 이거를 보여드리고 싶어가지고 일부러 안 닦고 여기까지 왔어요 이게 너무 아쉽잖아요 그래가지고 뭔가 나는 끝까지 버텼어 왜 이렇게 말 웃기 끝까지 버텼어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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